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란에 지쳐도 죽게 웃긴 나의 모든 상 복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원 가지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적은 숫자지만 지혜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글로벌 성교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항상 승리하는 가지입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참된 평안에 지쳐도 죽게 웃긴 나의 모든 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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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죽게 웃긴 나의 모든 상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2, 2, 1... 2, 1... 2, 1... 라직! 3, 2, 1... 라직! 라직!